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펭수 4개, 로봇청소기 피규어. 키링은 한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쉽게 나온다고 했거든요. 오늘은 통터리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운이 워낙 좋은지라 여발이는 센터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이게 저번에 링은 아발이는 쳐봤는데 여발이는 처음이어가지고 깊이 쳐야 되는지 얕게 쳐야 되는지 잘 몰라요. 어? 어? 어야? 고리에 걸려가지고 고리에 걸려가지고 한번에 또 나오는 줄 알았네. 아... 역시 운이란 어? 희한하게 희한하게 잡았네. 저 구석 거를 좀 꺼내줘야 되는데 일단 앞에 거 되는 거 되는 거를 뽑아야죠. 아직 요기 앞에 거까지는 집게가 다니까 다리 사이에 다리 사이에 한번 껴주는 운이 이게 뒤로 다 간 거여가지고 뒤쪽에 있는 걸 앞으로 좀 끌어와 줘야 될 것 같아요. 열쇠 확인해 볼게요. 제발 제발 한번에 아... 아... 역시 어? 아닌데 26,78 로봇청소기 집에 있는데 어? 안 열리는데? 안 들어가는데? 열쇠 밖... 아 여기 펭수가 여기 있네? 열쇠 찾아봐야 되겠는데요? 잠시 끊고요. 아 이거 밑에 거 오늘도 역시 꽝 오늘도 역시 꽝 다시 일단 꽝 하나 없겠고요 센터를 센터를 옆라인은 센터 잡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가운데로 좀 더 뒤로 출구통이 높아서 앞으로 나올 때 앞으로 나올 때 유리쪽 뒤쪽 말고 앞으로 나올 때 뒤로 뒤에 꺼를 좀 빼줄게요 뒤의 꺼를 좀 빼줄게요 뒤의 꺼를 좀 빼줄게요 아 흙 또 사면 다 살려줘 살려줘 막으로 제보는 다 빨리 빨리 막으로 달리 좀 뜨거 좀 로봇청소기 빨리 끝 끝 끝났다 끝 수터치는 좀 좀 갖고. 그냥 갖고 올리래. 제발 이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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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Lane 아.. 또 꺼내 주는 거면 아이고 아..저거 맨 뒤에 있는건 아니겠죠 저거 보리에 보리에 빼내줘 뒤펭수 빼내줘 뒤펭수 너무 붙어서 못잡으니까 초터치를 좀 해줘야 될거 탱수 쪽에 있는 보리에 걸려야 될거 같은데 어? 한 번에 나오는 행운을 역시 없고 끌고와 끌고와 자세히 나온거 같은데 뒤에꺼 끌고와서 버무려주면 뒤로 다 간거고 뒤에꺼까지 한 번에 뒤에꺼까지 한 번에 앞으로 앞으로 툭 앞으로 툭 앞으로 툭 앞으로 툭 뒤집어졌봐 말이쳐도 집게는 다는데 키링을 맨날 실패만 해 봐가지고 여기 펭수 키링은 또 처음 해보는거고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뒤에꺼 열쇠를 자꾸 미네 뒤에꺼 열쇠까지 앞으로 좀 뒤에꺼 열쇠까지 앞으로 좀 뒤에꺼 열쇠까지 앞으로 좀 뒤에꺼 열쇠까지 앞으로 좀 아 두개 아 될거 같은데 나는 될거 같은데 우와 신기하게 걸렸는데 일단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만 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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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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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체크 아 나갔어요 제발 메인이었으면 좋겠는데 어 들어간다 나이스 어 시간이 가네 뽑았어요 펭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